소나무도 엄청 멋있데요 이런거 몇억 가겠어요? 이거 불로문이라고 여기가 이렇게 우리는 저 독사에 있는 저기를 갔다가 이렇게 둘러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힐이 너무 또 기가 막혀요 돌을 먼저 보여드릴까? 돌 먼저 보고 연못 연못 너무 멋있다 늘어진다 다 이게 이런 멋있는 소나무를 어디있었다 이렇게 구했나 능수 누룩이라고 아주 잘 아주 잘 나무를 잘 가꿨네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재밌다 해줘요 너무 멋있어요